자,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오늘은 전개 영상을 두 번째로 이어서 한번 찍어볼 거예요. 이제 보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기준틀, 그러니까 동기유발을 지난번에 빠뜨렸던데 동기유발까지 포함한 기준틀은 지난 영상을 참조로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윤리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도덕적 딜레마 토론 수업 모형 적용 영상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모형이 있을 때 저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고 사용을 하는지 그것만 중점으로 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완벽하게 짜맞추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수험생활을 끝난 지 조금 아무래도 거의 6년? 6년, 7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인 지식이 조금 미흡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틀만 어떻게든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공부를 다시 했는데요. 도덕적 딜레마 토론 수업 모형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교 선생님께서 주셨던 자료를 토대로 다시 한번 제가 쓰면서 복습을 해봤어요. 글씨가 여전히 최대한 잘 쓰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도덕적 문제 사태를 제시를 하고 이거 콜버그 거죠? 콜버그가 문제 사태를 제시를 한 다음에 도덕적 토론을 세 가지 사항으로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심화를 할 때 네 단계를 거치는데 심층적인 질문을 네 가지를 통해서 심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실천 동기 강화 및 일상생활에서의 확대를 적용하고 끝나는 모형이에요. 근데 이게 이걸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45분 내로 절대 못 끝나요. 50분으로도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연 조건을 봤었더니 이렇게 블록타임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어요. 만약에 블록타임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그냥 뭐 몇 번째 시간이다 라는 가정이 붙겠죠. 그리고 동기유발이라 학습 목표를 제시하라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보통 다 동기유발부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윤리교육과는 보통은 그래요. 그 다음에 전개 1까지 시연을 하라 라고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 도덕적 토론의 심화까지가 전개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개 1만 45분 정도 한다라는 거를 가정하고서 시작을 하는 거겠죠. 여기서도 제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거는 이것과 마찬가지로 동기유발부터 하되 전개 1까지를 90분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90분이 아니라 45분이라고 가정을 하고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지도안을 짜는 경우에는 전개 2까지 지도안을 짜는데 시연은 전개 1까지 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지도안을 짜는 도를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참조를 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지도안 같은 경우에 많이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요.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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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석하게도 강원도였었고 그 다음에 지도안을 아예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연구 수업할 때 지도안 쓰는 게 너무 힘든 사람으로서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최대한 제가 수업을 하는 내용을 그냥 간추려서 적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업을 연구하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다른 분들, 선배들이나 아니면 합격 수기를 최대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도덕적 딜레마 토론 수업 모형을 저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를 적용을 할 거예요. 차별, 역차별 및 우대 정책의 윤리적 문제 이 문제를 이제 토론 모형을 사용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료는 여기 적어놨지만 처음에는 이거를 활용해서 동기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대입 전역, 이 자료와 이 자료와 그 다음에 다른 교과서에 있었던 1996년 미시간 법학 전문대 백인 입장 이 자료를 이제 세 가지를 활용을 해서 한번 수업에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거를 처음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예시를 들진 않을 거고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먼저 개갈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전 영상과는 다르게 전개 1까지만 시연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개 2를 비우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전개 1만 판서로 다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단원명은 당연히 적으셔야 되고요. 단원명을 적고 그 다음에 동기유발을 하면서 혹은 학습 목표를 적고서 동기유발 요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개 1에서 당연히 개념 확인부터 들어갈 겁니다. 차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차별의 윤리적 문제와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끌어와서 순서대로 역차별 및 우대정책까지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시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발문을 통해 이제 여기다 판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잇을 활용한 토론을 준비를 할 거예요.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업 시연을 하셨던 선배 중에서 한 분이 요거를 사용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너 질문에 대답해 질문에 대답해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지 않고 포스트잇을 나눠줘서 자신의 의견을 쓰게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토론을 준비를 하고요. 짝과 바꿔보고 그 다음에 나와서 붙이는 활동을 통해서 토론하기로 이제 그러니까 심화죠. 이건 심화로 들어가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괄 크게 짜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판서 내용을 뭘 적을지를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되겠죠. 먼저 동기후발 같은 경우에 먼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자료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자료가 뭐든지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자료가 저는 여기서 굳이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을 때 저길 어떻게 올라가지? 라는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뭐 주어진다면은 플러스 된다면은 여기 차별모금지법 헌법 같은 경우에 예시를 들면서 이제 우리는 나는 차별적인 차별을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가를 시작으로 동기유발을 할 건데요. 이거여도 괜찮고요. 그냥 이렇게 마음이 너무 무겁다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따돌림도 역시 차별로 연관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자료든지 간에 차별이랑 또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뭐 여성혈당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자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다문화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차별의 내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경험과 관련지여서 가져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경험을 이끌어내는 방법 쪽으로 발문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떻게 느끼나요? 아니면은 어떤 거를 겪었나요?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끌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었나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나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학생의 경험을 반영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해가 가능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규범 간의 갈등을 내포한다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냥 질문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냥 반대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었잖아요. 그럼 휠체어를 타고서 계단을 올라가는 상황에 이제 당연히 휠체어를 탄 사람은 힘드니까 요거를 위해서 주변에 휠체어를 탄 사람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은 보조로 이렇게 올라가는 절대로 올라가는 그 좌석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세금을 들여서 그거를 준비해야 될까요? 만약에 준비를 안 한다면은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람을 이제 어떻게 보면 도와줄 수 있는 건데 그런데도 해야 할까요? 라는 식으로 갈등을 내포한 질문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어서 오늘은 뭐를 할 거예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볼 거예요? 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개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인권 존중 의미를 짚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시학습과 동시에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차별을 개념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차별의 개념도 교과서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사회 구성원을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역시 키워드 위주로 판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한 사회 구성원을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 결국에는 기준을 옳지 못한 기준으로 그러니까 옳지 못한 기준으로 불평등하게 대우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역시 발문을 한두 번 하면서 정리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제시된 게 인권침해나 인권침해와 그 다음에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또 얘기를 들고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또 언급을 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어떤 게 해당이 될까요? 라고 하면 아마 얘기가 자연스럽게 먼저 나오는 게 장애인 관련해서 차별금지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시를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것도 좋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답변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뭐 쉽게 예시를 들 수 있는 것들은 뭐 이력서를 쓸 때 이제 출신 대학교를 쓰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붙이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차별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정책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앞서서 나온 장애인과 연결시켜서 이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여성의 차별을 막기 위한 여성 이제 주차권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들면서 우대 정책들을 이제 또 예시를 한 뭐 두세 가지 정도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도덕 문제를 부각을 시키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도덕적 토론이 이제 이때 들어가는 거죠. 문제를 부각시킨다 라고 했을 때 하나를 들면은 교과서에서 나온 거는 장애인 의대 정책과 여성 의대 정책과 소수인종 의대 정책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음 이제 미시간 법학 요거였으니까 소수인종 의대 정책이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소수 인종 의대 정책과 관련하여 이제 대입전형 지역 할당제 이때 자료를 쓰는 거죠. 자료 2번을 쓰는 거예요. 이제 대학교에 입학할 때 어쨌든 특수 특별 전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특별 전역 같은 경우에 여기서 자료에서는 특정 지역 학생에게 일정 비율의 입학 정원을 할당 또는 배정하는 입시 제도를 말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미시간 법학 대학교와 어쨌든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를 부각을 시킬 건데요. 여기서 지방 학생의 교육 여건이 어쨌든 불리하기 때문에 기회를 더 준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입장을 선택하게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선택하게 하느냐 자기 입장에서 포스트잇을 선택해서 이거를 색별로 이제 빨간색이랑 파란색 혹은 말풍선 동그라미, 네모 이런 포스트잇을 준비했다고 가정을 하고 자신의 입장을 양쪽 포스트잇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써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색깔의 차이를 두는 게 조금 좋겠죠. 그 다음에 갈등의 정면으로 직면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설명을 해주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를 사용하고 그 다음 발표를 시키면서 애가 발문을 하는 거죠. 이것도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뭐 한 명을 시켜서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짝끼리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나요? 짝끼리 이야기를 나눠보게 하고 그쪽에 한 군데 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그래서 도덕적 추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아 이거 너무 힘든데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생각하기 너무 힘든데요? 어쨌든 큰 틀만 보면은 이렇게 왜 라는 질문을 하고 그 다음 상황을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나 상황을 부가적으로 추가를 시키는 건데요. 가장 이상적으로는 어쨌든 50대 50의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수업 시작을 할 때 어떻게 많이 전제조건을 걸었냐면은 여기서는 인터넷이 잘 안 된다. 아니면은 학생들이 다 부모님이 농사를 하시는데 농사일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제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공부에 힘쓰기보다는 뭐 집안일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을 덧붙이거나 아니면은 학교가 굉장히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이 계시지 않아서 이제 인강을 활용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 컴퓨터도 이제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되고 수업을 오를지 혼자만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학원도 주변에 없다. 그 다음에 교재도 상당히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라는 식으로 조건을 막 덧붙여요. 그 다음에 너무 찬성이 많은 쪽이라면은 어떻게 하느냐. 근데 모의고사 성적을 글먹이는 거죠.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시골 학생은 성적이 현장에 낮다. 근데 도심에 있는 학생은 성적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지 못했다. 근데 이 학생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라는 식으로 새로운 정보와 상황을 부가적으로 추가해가지고 복잡하고 어쨌든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상황처럼 만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시로는 제가 커뮤니티 글에 올렸던 기출 문제 있잖아요. 중학교 기출 문제에서 과학의 가치 중립성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은 인류에게 굉장히 해가 될 수도 있는 생화학 무기 개발을 하는 그런 단체의 소장, 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신은 이때 수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때 보통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그랬었는데요. 주로 반대 거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찬성 측에 거의 없었어요. 그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어쨌든 이제 콜버그에 따라서 이제 발타 단계로 치면은 정말 인류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어 그런 나쁜 일이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단서를 뭐라고 덧붙였었냐면은 근데 당신한테는 아들이 한 명 있다. 근데 이 아들이 굉장히 좋은 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당장 대학 등록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근데 만약 대학 등록금을 마련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 아들은 대학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그때 실제로 한 3, 4명 정도가 의견을 갑자기 바꾸더라고요. 아 이거 그러면 안 되지. 아들이 먼저지. 라고 생각하면서 의견을 확 바꿨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준비를 어쨌든 마쳤잖아요. 복잡하게 한 다음에 다시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자신의 의견이 바뀐 사람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바뀐 사람이 있다면은 그 근거를 한번 아래에다가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나와서 포스티트를 붙이라고 했던 적도 있고요. 그냥 붙이면은 다시 써야 되니까 좀 이거는 바꿔서 친구랑 바꿔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했었어요. 짝과 함께 바꿔가지고 친구에게 반박 질문을 하는 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거의 50대 50 상황을 가정하고서 학생들이 일어나서 조금 자리를 옮기는 이런 과정을 조금 겪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서로 토론을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심화 질문을 들어갔는데요. 이때에도 만약 붙였다고 가정을 이렇게 다 하면은 이거를 제가 하나씩 떼본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떼보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떼보면서 심층적으로 질문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네 가지를 한다고 가정을 했는데요. 명료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간단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쓴 그 포스티트를 제가 정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예시를 드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대 정책에 대해서 지금 대학교에 대해서 나는 반대를 한다. 왜냐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한 성적 순서대로 합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아 이 친구는 이 포스티트를 쓴 친구는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 순서가 어쨌든 성적 결과 결과에 따른 순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졌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동등하게 입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는 걸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정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입학 문제를 여기서는 지금 우대 정책인데 입학 문제, 대입 전역 할당제, 대입 전형 지역 할당제니까 이거에 대해서만 부각을 시키고 그 다음 바꿔서 생각해보는 거죠. 반대 학생한테는 찬성, 찬성한테는 반대를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보편적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질문을 하는 거로 네 가지 질문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과 동시에 요구를 같이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착한 아이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착한 거잖아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규칙을 조금 더 예시를 들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인접 단계 논의를 강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명료화 요약도 그냥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역할 채택도 이건 결국 역할 교환을 해보고서 너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을 하는 거니까 이거를 마지막으로 해서 여기 토론하기에다가 이제 자신의 입장을 써보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뭐 프린트로 할 수가 있겠죠. 프린트로 한번 써보고 써본 다음에 모든 별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라. 라는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힘든 수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적용해가지고 예시를 들자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간단하게 단시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 동기 유발을 할 때 휠체어를 판 이제 그림을 보면서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질문을 하고 오늘 차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다. 라고 하면서 학습 목표를 끌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 목표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활동을 할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차별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자료를 하나를 활용을 한다면은 만약에 어... 이거를 예시로 들어도 되겠죠. 그래서 차별이란 건 이런 거다. 근데 옳지 못한 기준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주는 거다. 여기서의 기준은 누구고?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개념을 정리를 해주고요. 이거의 윤리적 문제는 무엇일까? 라는 거를 발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그렇지 그거야 라는 식으로 답변을 유도해서 판서를 정리한 다음에 차별금지법과 역차별이 누대정책으로 이끌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역차별이 누대정책을 예시를 여러 가지를 얘기를 나오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포스티에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으로 치면은 학습 목표에서 한 3분, 4분 정도만 소요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15분으로 가정을 했다면은 여기에 한 3분밖에 투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개념 설명에서 4분?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8분. 그래서 이거를 3분? 그 다음에 5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짧게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토론 준비할 때 토론의 도입으로 이거를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부각시키는 거를 2번 자료를 활용해서 하고 아, 3번 자료를 활용을 안 했는데 여기서 역할 채택을 강조하거나 이제 심층적으로 질문할 때 이거를 부각시킬 수가 있겠죠. 아니면 새로운 정보 상황을 부각시킬 때 이거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자유인 것 같아요. 저라면은 만약에 문제를 부각시켰어요. 대입 전용으로 부각시켜서 입장 선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적게 합니다. 그리고 왜? 라고 질문을 해요. 그 다음에 짝길이 이야기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근거를 쓰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상황을 복잡하게 할 때 이 자료를 예시를 드는 거예요. 백인 입장에서는 이렇다,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자기보다 성적이 낮은 흑인 때문에 밀려났다. 라고 가정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다시금 물어보는 거죠.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포스티트를 붙이게 한 다음에 이 붙은 포스티트를 보고서 하나씩 떼면서 심층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로화하고 특정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역할 교환해보고 그 다음에 본적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뭐 토론을 지금 자기 입장을 써서 모든별로 토론을 먼저 시켜도 괜찮고요. 아니면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면서 자신의 역할 채택을 어떻게 쓰게끔 제대로 쓰고 또다시 이야기를 하게끔 그 다음 활동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끔 하는 거죠. 오 되게 엄청 길어졌는데요. 이게 도움이 되실지는 역시 또 잘 모르겠지만 토론 수업 모양을 저라면은 이렇게 적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포스티트를 활용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토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꼭 다 말로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도구를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도구에 한해봤자 지금 사실 수업실안에서 저희가 갖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의 도구들을 얼마든지 활용을 하는 거예요. 포스티트도 괜찮고요. 뭐 여러분들 뭐 나와가지고 이제 자리를 이동한다든지 뭐 칠판을 활용한다든지 ICT를 ICT 도구들을 활용한다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거를 실제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 같은 경우에는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도 많이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중학교는 토론을 하기에는 그냥 학생들끼리 말싸움이 돼버리고 끝이에요. 자신의 의견조차도 정리를 못하는 학생들인데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포스티트를 적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또 이제 토론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업 준비를 할 때 좋은 점은 기본적인 틀을 꼭 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모형마다 하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쨌든 전개 1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 토론을 이렇게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세부적으로 이 질문에 따라서 이 멘트멘트 하나를 다 생각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흐름으로 중요시 여기는 거 딱딱 짚고 그 다음에 이 자료와 이 예시들을 하나씩 도입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짜시는 거예요. 근데 꼭 틀을 짜고 나서 그 다음에 실현을 해보면서 그 다음 시나리오를 짜셔야 돼요. 시나리오를 먼저 짜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지고 외우기가 되게 되게 괴로워요. 그래서 틀을 먼저 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틀은 중요한 거 위주로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거는 이 모형에 대한 이해예요. 모형을 반드시 중심이 되는 게 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토론 수업 모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들고 그 다음에 상황이 복잡할 때도 그 근거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반대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뭐 특정 문제를 부각시키거나 도덕적 판단력을 요구하거나 그 다음에 발달을 도모한다거나 이런 거에 너무 집착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도안을 쓴다라고 할 경우에는 실천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례로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실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일상생활과 연관시키시면 돼요. 학생들 주변에서 뭘 볼 수 있을까 차별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게 있고 역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준비를 할 때 빠뜨리고 거론하지 않은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대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근거 논거를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이거를 굳이 안 한 거는 얘기를 안 하고서도 이게 흐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상의 논리라든지 재분배의 논리라든지 공리주의의 논리 이런 거를 정확하게 언급을 안 하더라도 수업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치만 물론 얘기를 한다면은 좀 더 매끄러운 수업이 될 수는 있겠죠. 그치만 이 모형에 적용을 했을 때 이 내용을 다 쑤셔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서 부연 설명이나 모든 개념을 다 넣지는 말고 욕심을 내시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모형을 나름대로 적용을 시키는 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도 울리는데 자신이 없어요. 제가 다시 다시 수업 시연을 한다면은 과연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와중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시험을 준비를 하신 분이든 아니면은 두 번째이든 세 번째이든 네 번째이든 아마 1월 2일 발표 날이 무척이나 지금 기다려주시면서도 동시에 피하고 싶은 심정이실 거예요. 저도 발표 전에 되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좋은 쪽이기도 했었고 나쁜 쪽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제가 발표 전에 뭘 했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물론 저는 뭐 붙었으니까 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제 인생에서 봤을 때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짧은 순간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발표 전에 내가 만약 떨어지면은 설레벌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떨어지면은 내가 무슨 낯으로 친구들을 볼까 부모님을 볼까 하는 심정으로 뭔가 독수공방 하시거나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을 일부러 거세해 버리고 혼자 괴로워 하시지 마시고 놀 수 있으시면은 마음껏 노시고요. 그 다음에 즐기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1월 2일이 돼서 그때 생각을 하더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토, 일, 월, 화까지밖에 안 남고 사실 화요일은 1월 1일 신정이니까 뭐 타당하게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4일인데 이 4일 동안 자신을 위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신을 위한 방법이 시험 2차를 준비하는 걸 수도 있지만 친구들을 만나는 걸 수도 있고 가족과 여행을 가는 걸 수도 있고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걸 수도 있고요. 혹은 취미생활을 즐기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하셔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이든지 간에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결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수일 때도 그렇고 재수일 때도 그렇고 제가 떨어졌을 거라고 90% 예감하는 와중에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점수가 나와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특히 1차 결과 나올 때 점수가 같이 나오잖아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내가 왜 이 점수를 맞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바닥인 상태에서 그 결과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엄청 더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오늘 맛있는 거 드시고 야식으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꼭 행복한 시간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조금 멘탈이라고 해야 되네요. 합격과 불합격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에 대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면접은 이미 너무 늦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볼게요. 안녕 안녕